바워파인트 천하제일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워파인트 천하제일농구대회는 지금부터 7.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결승전 테크닉컷 김대 정현우 프로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코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와우와 오 무서워 무서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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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좀 긴장이 너무 되는데요. 분위기가 그래요. 베이터에이션 안 썼고 와 지금 테크닉클 팀이 놀래고 있어요 지금 오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우와 팔 힘이 엄청 어떤 거야 도대체 와 와 굿티패스인데 오 와 힘 와 야 와 오 와 아 아 나 하기 싫어 지금 와 와 미쳤어 미쳤어 야아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오 소리가 너무 났어 소리 너무 났어 소리 너무 났어 와 아 아 아 아니 아니 누가 이겨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도대체 누가 이기는 거야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기냐고 다 이기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한판 이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와 와 와 와 와 저거 방심하면 안 돼 1대1 와 와 2대1 못 봐야 돼 와 와 와 안 들어가는 게 신기해 안 들어가는 게 와 와 와 힘 세 힘 세 라이블 millise 흐어엉 왕관차나 왕관차나 세세세세 와 아야 야 박자가 어 어 오우 아아 들어가네요 만만잖아 만만잖아 야아 아아 아데이 무섭다 무섭어 와아 와아아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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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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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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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 풀렸어! 오케이! 몸 풀렸으니까 끝내야겠네 몸 풀렸으니까 끝내야겠네 다행히 끝내주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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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띠! 굿띠! 저거 끝까지 막아야 돼 됐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놀랐다 놀라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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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띠! 재미있게 가야지 택시! 재미있게 가야지! 오우! 나비 나비! 고고고 와아 와 와 와 와 굿샷 굿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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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3위 윤성수 선수입니다 윤성수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우승입니다 정현우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고의 테크니션 고생하셨습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대망의 우승 테크니컬팀 와 엄청난 선수죠 와 진짜 끝판왕 도대체 누가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승 대단하십니다 봐주시고요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는 이렇게 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록 스멜 많은 신뢰가 약속 체력 너무 많이 배우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어 아름다운 어르신들은 진짜 안내고떻고 여기서 가는 선수들을 앞으로 어디서 만나고 알아보겠다 이 자리에 왔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들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메꿔서 다음에 뭔가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우승을 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보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대하려고 진지하게 대해야 선수들도 같이 재밌는 논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플레이했고 오늘 정말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표정이 잘 변화가 없어서 4항전에는 제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진행됐었다고 하면 결승 때는 전혀 제 비량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하는 형이랑 시작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괜찮습니다